다니엘 외신잡기 주님,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람들이 아파요. 영혼을 513명을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. 이슬 심장, 이슬 심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입술 영혼 아닌 실천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저희 마을에 사시는 라이라니 주님 앞으로 인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구시도 요령으로 기도합니다. 주님, 저 여기 있어요. 아버지, 앞으로 순종할 수 있는, 실천할 수 있는 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. 나의 쓴뿌리와 가라지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. 주님, 저에게 이 비만의 영혼, 게으름의 영혼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매일 선포합니다. 감사합니다.